나 지금 굉장히 행복지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시원해. 와, 가을이구나, 가을.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갓 100일이 지난 우상진입니다. 너 되게 예뻐. 완전 예뻐. 예쁘다. 조심해야 돼, 견인 채운다. 와. 잘 맛있겠다. 안 해. 잘 알아, 이거. 살렸다. 땀이 닿았었어? 나는 옛날 사람이라. 콧밥 먹으면서 놀았지. 왜 먹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지 갓 100일 된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신혼일기를 시청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빨리 빨리 지워. 빨리. 멍청아.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이게 지금 임용한 공개 아니잖아. 물개. 물개 박수? 나도. 엉엉 엉엉 엉엉. 하지 마. 엉엉 엉엉 엉엉.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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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엉. 해. 뭐 하는 거야. 환기. 물. 보이 м習아? ire. 둘 다robbing feminettle. 지금까지 새신부 아나운서 김소영이었습니다.